주 기자의 1분 가깝고도 원이웃 일본 최근 일본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상처가 있고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그래도 한일관계는 미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 비하 발언으로 꼬였어요.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한일관계는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포한 합의 말입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무 말도 못 들은 채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고서는요. 당시 김현장 고문이었던 고문 출신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공이 컸습니다. 국민적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 나온 국민의힘 전신에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가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 백지화하겠다. 재교섭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한일관계는 그대로 얼어붙어버립니다. 아베의 수출 규제 노노 재판까지 아이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뻐했다죠. 윤석열 당선인도 일본에 지극한 공을 들이고 있다죠. 당선인은 두 번이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총리 외상 한 번도 강창일 주일대사 만나주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대통령지역 인수위원회 김태호 전 청와대 대전략기획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분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비밀내 추진하려다 쫓겨난 인물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논문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당선인께서 김태호 씨 무척이나 신뢰하나 봅니다. TV토론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6.25 때도 일본군이 개입한다면 먼저 일본군을 축출하고 그다음에 공산군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김태호 씨 이분이 군기무사 댓글 공작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수사한 수사 지휘한 사람이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당선인이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또 참여시켰다 했죠. 알겠습니다. 한일관계 좋고요. 개선 좋고 일본에 공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외교라인을 보면 좀 걱정은 됩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죠? 독도 측량 중단하라는 일본의 요구까지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고는 계시는 거죠.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죠. 아무 소식도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꾸 보여서 그랬습니다. 일본에는 상냥한데 북한에는 화만 내는 모습만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 기자의 일본이었습니다.